오늘은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걔가 지금 산책을 다니고. 이리 와. 어디 가냐. 아직 불이 안 꺼져 있네요. 어제는 SBA 호텔에서 시작해서 무언단 앞에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네토 쪽으로 쭉 갔었는데 오늘은 무언단 쪽에서 시작해서 세일링클럽 북쪽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. 아침 운동하러 가나. 그런가 보네. 이리 와. 아침 운동하러 가려고요. 나 로드. 아침 운동하러 가려고요. 아침 운동하러 가려고요.